안녕하세요. 공명호TV의 공평호입니다. 현직의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그동안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김태규 부장판사가 부상지방부장판사로 계시면서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죠. 결국은 법복을 벗고 이번에 나온 김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잘 썼습니다. 제목 밑에는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김태규 전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영어로 justice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어렵게 그렇게 성취한 많은 것들을 요즘에는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그런 의견이나 주장에 동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1장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영장 자동 발매기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법 네 번째는 당신이 인권 배노사라고 다섯 번째는 판결문에 낙서하지 마라 여섯 번째는 즉폐청산의 원동력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특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김태규 판사의 이야기는 너무나 그동안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을 법조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1쪽을 보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장이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라는 그런 작은 제목으로부터 나옵니다. 특치주의와 인치에 대한 우려 16쪽에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과 인치의 위험 문 대통령이 사람 중심이라는 용어를 참 좋아하죠.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 중심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치주의의 위험은 그대로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감성적으로 더 호소를 깊게 다가오는 표현은 사람 중심이라는 표현이다. 사람 사이의 정이 최고의 가치로 비춰지고 헌법보다는 국민정서법이란 정치의 불명의 감정을 최고의 국가 지도 원리인 것처럼 종종 언급하는 사회 풍토에서 법을 내세우면 인정물이 없는 모진 인간으로 취급된다. 왠지 법대로 하면 나쁜 사람으로 취급될 듯한 사회 분위기에서 사람 중심이라거나 사람이 먼저다라는 표현은 상당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 법을 내세우기보다는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줄 것 같은 그 이미지에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인치주의에 대한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북한 헌법 제3조에서 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주체사상 성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삽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제8조에서는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저도라는 표현에서 나온다. 법이 무너진 위에 사람 중심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그 어느 누군가에 의한 자의적 통치를 묵인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개몽된 시민들이 착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 중심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쪽에는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법치의 위험에 김태규 판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치주의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표적인 사상은 마르커스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르커스의 이론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번거로움은 피하기로 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하면 대강 이런 정도로 정리된다.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조직화된 폭력인데 국가는 그 지배계급이 그들의 지배를 위해 만든 도구라고 본다. 그리고 법은 국가의 통치를 정당화시켜주고 그 정책을 실현한 지배계급의 지배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본다. 그래서 브루조아 계급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으로써 법은 타도의 대상물로 이해될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을 한다. 간단하게 저의 그런 해설을 다하면 아마 이 같은 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집권시력 내에서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든지 법이 타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이 법치주의를 외치는 것은 그들은 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김태규 판사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오랜 이념 논쟁을 통해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위가 확인되고 1990년대 초반부터 전세계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법치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비판하기 위하여 많은 지면을 하려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정각심을 환기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냥 단순히 우려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화되고 있는 위협인 거죠. 위협이란 부분 때문에 정말 이 책을 좀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김태규 판사의 전 부장판사죠. 이번에 그만두고 나오셨으니까 2월달에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법치주의는 법의 외피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외피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즉 국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법의 정의를 보호하고 구현하기 위해 법우선의 원칙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지 합법성에서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라는 정당성까지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번만 만들면 될 듯한 법치주의가 실제 실전하려고 들면 쉽지 않다. 매년 신규 법조인이 1500명 이상 배출되고 전체 법조인의 숫자가 3만명에 이르며 국회나 사회각 분야의 요직에 법조인들이 포진해 법조인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했다. 그런 나라에서 법치주의는 여전히 요원하게 느껴진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현직 부장판사 출신분의 글에서 법치주의가 여전히 요원하게 느껴진다. 원래 특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어렵게 만들어낸 나라의 근간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글이 계속됩니다. 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같이 권력자가 되면 오히려 법치주의를 더 무시하고 유린한다. 또 많은 사람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법대로 하라 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언성을 높인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태규 전 부장판사의 이야기에 조금 해설을 더하면 그냥 이런 사람들 법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을 옥죄는 사람들을 법조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법기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기술자들은 아마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르크스의 법사상에 대한 상당히 경도된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제 결론 파트로 들어가면 법의 우위가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들의 총합인 국가 공동체 내에서 공감대를 가지며 받아들여지고 그러한 법의 우위가 모든 국가의 작용에 일관되게 적용되게 유지되며 그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법의 정의를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라고 이해된다. 그리고 그러한 법치주의는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법치에 대한 높은 각성을 통하여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 법치를 배우고 법치를 알아야 법치를 활용하며 그것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가끔 주변 법조인들에게 국민이 원하면 모든 것이 정당하고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도 되느냐 하며 그렇다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다시 묻는다. 국민이 원하면 권력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필요없고 공산주의를 해도 되고 주체 사상을 도입해도 되고 제습독재를 해도 되고 일당독재를 해도 되냐고 말이다. 가끔 용감한 사람 중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을 한다. 그 점 되면 입을 닫게 되는데 그는 결국 이러한 동일성 이론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어제 가득도에 관한 간단한 공대일리 기사를 보고 지역 여문 사업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냐고. 이렇게 글을 남긴 사람을 보고 참 이 정도 수준이면 할 수가 없구나. 실패가 맹악한 그런 사업에 몇십조 원을 투입되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못하는가. 그런 점이 떠오르는 것이죠. 어떻든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은 것은 김태규 부장판사가 쓴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참 요즘에 나라가 돌아가는 행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올 때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검열해야 될 때가 그럴 때 올 때가. 그런 시절이 우리 시대에 오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걸 보면서 정말 아주 깔끔한 필력과 단단한 실력을 가지고. 김태규의 촌철살인 법복은 유니폼이 아닌다 해서 법 취지의 장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